안녕하세요 콩이 여러분, 아플레입니다. 오늘은 이 오이고추 가져왔어요. 뭐 할 것이냐 궁금하죠? 이 오이고추에게 인격을 불어넣어 주겠어요. 그러면 바로 짜잔 붙여볼게요. 우선은 여기 모자, 이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고 아이고 어디갔어? 이렇게 모자 씌워주고 여기가 머리인가? 머리에 모자 씌워주고 그리고 눈은 이걸로 모자 씌워주고 모자 씌워주고 여기 눈 그리고 여기 눈 그리고 이 고추는 산타고추예요. 산타고추 이렇게 산타고추 산타오이 산타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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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모자 모자를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 됐죠? 이렇게 이렇게 선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산타고추 너무 귀엽죠?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 산타할아버지 귀를 파줄 거예요. 아 몸을 파줘야 되는 건가? 소리 엄청 좋아요. 일단 고추님 모자 벗겨드릴게요. 모자 벗겨드리고 여기 잠깐 놓고 그리고 그리고 귀를 팔려면은 몸을 쪼개드려야죠. 짜잔 여기 산타고추님 이거 귀 귀지가 정말 많아요. 파 볼게요. 파 볼게요. 자 귀지가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소리 너무 좋다. 여기 이렇게 소개를 자 깨끗이 펴어요. 어느정도의 귀지는 괜찮아요. 완벽하죠.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. 자 여기도 조금 귀지가 많이 없어요. 조금 귀지가 많이 없어요. 별로 없네요. 별로 없네요.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아구 아 자막 스탠프 잠시 안전 잠시 이랑 자 안전 저는 잠시 또 다음 손이. 별로 이렇게 이분들이 귀지가 그렇게 많지나네요. 봐볼게요. 이 정도 파면은 우리 인생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됐어. 이쪽도 자, 그다음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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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여러분.